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이제 오늘은 언더스탠딩 항상 시작할 때마다 이 친구들이 뭐 갖고 왔을까 궁금하시죠? 그게 바로 중독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중독이 되고 나면 의존할 수밖에 없고 저 없으면 여러분은 심심하고 못 살겠고 힘들고 어떡하냐, 걱정되네 그래서 제가 조심하시라고는 가끔 말씀드렸는데 조심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 정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계속 보셔야 됩니다. 이번 생은 언더스탠딩 계속 보시는 걸로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오늘 주제는 좀 특이한 거 가져왔습니다. 교보생명 교보생명 내가 니가 그냥 맨입으로 하냐? 하니까 3년 있다가 IPO를 할게. 그럼 너는 그때 아웃하면 되잖아. 상장할 때 팔아라. 그렇습니다. 원래 그게 계획이었는데 상장은 못했어요. 그래서 주제들은 뭐냐? 상장 좀 하세요. 하세요. 했는데 그 당시에는 풋옵션 계약이라고 해서 니가 약속을 안 지켰으니 이 계약으로 내 주식을 다시 사가. 샀던 가격에? 샀던 가격에 아니고 가격을 다시 제시하게 돼 있었죠. 그 당시 교보생명을 감정평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너무 높아서 신창세 회장은 나 이렇게 못 주겠다. 이렇게는 못 산다. 어디서 장사를 하려고 그래? 그렇죠. 아니 계약서에 써 있는 대로 한 거야. 너는 계약을 지켜. 그래서 그런 분쟁이 벌어졌는데 이게 사실 지금 왜 하는 이유가 이게 교보생명이 IPO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 너? 네. 이 주주간 분쟁이 있어서 IPO를 못하는 거예요. IPO해야 해결되는 분쟁인데 분쟁이 있어서 IPO를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복잡한 사연이 있는데 이 사연을 아주 권순우 팀장이 잘 정리해 주실 겁니다. 저는 아주 대략적으로 얘기한 거고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생명보험에서 하나씩은 갖게 되실 거고 그러다 보면 뭐 몇천억씩 투자받는 일도 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혹시 참고가 되실 수 있으니까 타산지석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재미있는 이슈일 수도 있고 어떻게 돌아갔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움직일지 재미있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권순우 취재팀장 만나보겠습니다. 준비 안 되는데 갑자기 물어봐가지고 당황했잖아요. 아니 언더스탠딩을 무슨 대본 가지고 합니까? 시청자한테 또 그런 거 보는 재미로 보시는 거지? 살짝 당황했는데 대답 잘하고 나서 이런 소리예요. 권순우 팀장이 아주 정리 잘해 주실 겁니다. 권순우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산불호TV 권순우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아주 왔구만 얘기한 거고 디테일이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맞아요. 즉, 교보생명이 돈이 필요해서 펀드 이름이 뭐예요? 어피니티라는 데입니다. 어피니티라는 펀드에서 투자를 받았는데 투자 받는 조건이 곧 상장할 거야. 상장하면 당연히 지금 투자한 것보다 주가가 높을 테니 괜찮겠지. 그때 잘 팔고 가세요. 만약 상장 못하면 상장이 못하... 상장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교보생명이라는 회사를 다시 감정평가해서 당신들 지분을... 비율들을 내가 되사줄게. 마이네미스 신창재. 나 믿지? 그렇게 생각해야겠다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횡단보도 무단횡단을 할 수도 있고 생보사를 인수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얘기를 꼭 반드시 알아두셔야 이런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말 생뚱맞게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 보고서 기업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베낀 혐의로 삼덕회계법인의 회계사가 내일 2심 공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굉장히 생뚱맞죠? 삼덕회계법인에 근무했던 A씨는 안진회계법인이 수행한 교보생명 평가 보고서를 의뢰인 어팔마 캐피탈로부터 전달받아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적용받았습니다. 왜 갑자기 교보생명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 그 사람은 뭐예요? 삼덕회계법인은 왜 갑자기 등장했습니까? 이 사건은 아까 안프로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교보생명과 주주간 갈등의 어떤 끄트머리에서 발생했던 그런 사건인데요. 이게 왜 갑자기 주주들하고 갈등을 겪고 그 주주가 선정했던 회계법인을 고소를 하고 이게 주주간 계약이라는 건 동맹이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동맹을 맺었던 시창재 회장과 어필티 등 주주들은 왜 갈등을 빚는 거며 여기서 갑자기 난데없는 회계법인 관계자는 왜 법적 처벌을 받고 이심공판을 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교보생명의 주주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표를 보시면 신창재 회장이 33.7% 특수관계인 3.12% 합산으로 36.9%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장회사의 지분율로 따지면 낮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비상장의 경우를 따지면 조금 낮은 편이에요. 보통 비상장은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꽤 높은 상황에서 기업 공개를 하면서 보통 시장에다가 팔잖아요. 이렇게 됐던 데는 되게 다양한 사연들이 있는데 과거에 교보 빌딩 있잖아요. 광화문에 있는 거 거기 예쁜 글씨 써놓는 그 빌딩 그 건물을 짓는데 대우건설이 그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돈으로 준 게 아니라 지분으로 줬습니다. 그걸 질 때? 네. 그래서 그 지분을 대우그룹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보 쪽에 지분율이 좀 낮아졌고 여기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세 내고 그러다 보니까 지분율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대우그룹이 그 지수식을 가지고 있다가 망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자산관리공사가 가지고 있다가 대우인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부실정리기금이 종료가 되면서 이 지분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한 24% 정도 지분을 대우인터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분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서 보시면 밑에 지분들에 대한 푸드옵션 포함 주주관계약이라는 거를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창재 의장 입장에서는 자기 지분율이 좀 낮은 상황에서 사모펀드들이 두 자릿수 되는 지분을 갖게 되면 예를 들어 이들이 연합을 해서 내 경영권을 뺏으면 어떡하지? 라는 것에 대한 우려를 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기업공개라든가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다시 사줄 테니까 당신들의 의결권을 나한테 좀 맡겨달라. 라는 게 푸드옵션 포함 주주관계약 체결이라는 겁니다. 백기사네 백기사. 백기사죠. 그래가지고 코세어, SCP, 캐나다, 몬트리오, 어피니티 컨소시엄, 어피니티 컨소시엄에는 베어링, 싱가포르 투자청, 여러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이들한테 이제 그 주식을 맡게 되는 건데 이 주식을 신창지 회장이 다 살 수 있다면 좋죠. 그러면 자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자기가 그 정도 돈은 없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그 주식을 인수하게 하고 푸드옵션과 주주관계약을 맺어서 내 편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여기서 중요한 사건은 2012년 6월에 있는 어피니티 컨소시엄권이에요. 지분율이 24%로 꽤 큰데 이게 대우인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12년에 계약을 맺을 때 신창지 회장이 이 주식 대우인터 건데 이거 사시면 이 주식을 사고 나하고 함께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면 제가 이거를 3년 안에 기업 공개를 할게요. 그러면 3년이 되는 시점 안에 기업 공개를 하면 상장이 되죠. 그러면 주식을 팔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랬는데 2015년 9월이 주주관계약을 맺은 지 3년이 되는 시점인데 기업 공개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자기가 투자자들을 모집을 해서 여러분 돈 모아주시면 제가 이걸 가지고 교보생명 주식을 살게요. 일종의 공모주 투자하기 전에 비상장 주식 사는 것처럼 그러다 상장되면 혹시 압니까? 따상 갈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투자자들한테 돈을 모집을 했겠죠. 그런데 상장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피니티 측에서는 나중에 상장을 하게 되면 신주도 발행하고 하다 보니까 지분율이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창재 회장의 지분이 37%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기업 공개를 안 하고 싶어 하더라. 아니 나한테 얘기할 때는 상장해가지고 엑시트하게 해준다 그러더니 3년 동안 이걸 안 하더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교보생명 쪽에서는 그 시점에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 특히 생보사, 빅3 생보사라고 할 수 있는 한화라든지 삼성이라든지 교보생명 같은 경우에 과거에 고금리 주기로 약속했던 계약들이 있습니다. 보통 생명보험은 막 20년씩 들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또 금리도 높았을 테니까. 엄청 높은 금리를 주겠다라고 계약을 맺었는데 이 자금을 조달을 하려고 그러면 시장 금리는 굉장히 낮아져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2차 역마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우리 수익성이 너무 안 좋다. 지금 상장하게 되면 너무 기업가치를 못 받는다. 그리고 이제 국제회계계준이라는 IFRS가 도입이 되면서 생명보험사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빡빡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장 상장을 못한 거다. 상장을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거다라는 게 교보생명의 입장이고 주주들은 신청자 회장이 자기 지분율 너한테는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켰다.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2018년이 됐을 때 교보생명이 기업 공개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국제회계기준 변경 이슈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 이때 당시에 빡빡하게 적용을 하면 빅3 회계사, 생명보험사가 다 자본 잠식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심하다. 그래가지고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적용을 약간 좀 규정을 개정한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그리고 그 당시에 브렉시트가 2016년에 있었거든요. 그때 브렉시트 때 금리가 확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시장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2차 역마진에 대한 부담이 좀 덜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업 공개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2017년, 2018년 그때 기업 공개를 추진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기업 공개를 추진하려고 보니까 어피니티 등의 어피니티 컨소시엄에서 우리가 신창재 회장한테 내 주식 사주세요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식을 사주세요. 너희는 상장 안 했으니까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2015년에 상장하기로 했는데 안 했으니까 그때 이후에는 나한테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냐. 그럼 당신은 사주기로 했지 않냐. 정당한 주주 권리 행사네요. 그 주주관 계약에 써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행사 가격이 한 40만 9,912원. 한 총 2조 100억 원 정도 규모예요. 40만 원에 사달라? 한 주당 40만 원. 그리고 이거를 통합치만 2조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원래 얼마에 샀는데요? 23만 5천 원이요. 주당? 그런데 이게 워낙 투자 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 이익이라도 10년이면 1년에 10% 정도 내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주주관 계약을 맺은 대상이 교보 생명이 아니라 신창재 회장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돈으로 2조 원을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신창재 회장은 그러면서 어피니티의 주식 매수 청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싫은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피니티가 주주관 계약에 써 있는 건데 왜 이걸 안 사주냐. 그래서 2019년에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걸 강제로 이행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신창재 회장은 왜 어피니티와 주주관 계약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을까? 왜 응하지 않았을까요? 궁금해지는 거죠. 돈이 없어서? 당연하죠. 2조는 너무해. 2조는 너무한다. 돈이 없다고 해서 계약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보통 그 정도 규모가 되면 우호 지분은 필요하니까 투자는 받았는데 투자할 때 조건이 내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사줄게. 사줄게. 라고 한다는 건 지금 내가 돈이 있어. 그러니까 그 돈으로 사줄게일 리는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 지분을 사서 내가 내 우호 지분을 하지. 그러면 그때는 또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와서 이 지분을 당신이 좀 사가라. 이 정도 밸류면 괜찮은 것 같다. 또 그렇게 설득해서 계속 릴레이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2016년인가 17년에 캐나다 온타리오 교직원공제회에서 연금이죠. 연금에서 교보생명 주식을 들고 있었는데 아까 똑같은 겁니다. 푸드옵션 계약과 주주관 계약을 맺어서 그런데 우리 좀 팔고 나가고 싶어요. 기업 공개까지 못 기다리겠어요. 그러니까 코세어라는 다른 투자자들을 연결을 시켜줘서 그 지분을 매각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였냐면 결국 40만 원이라는 가격이 좀 과하다는 건데 이게 주주관 계약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처음에 가격을 양쪽에서 제시를 합니다. 얼마에 사줘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가격은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그러면 푸드옵션은 있으니까. 사주긴 사줄 건데 얼마에 사줄 거냐. 그랬을 때 양쪽에서 생각하는 가격을 제시를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고 싶고 사는 사람은 싸게 사고 싶겠죠. 그러면 그 가격을 두 개를 모아서 평균 가격으로 한다.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10% 이내로 나면 예를 들어서. 중간값으로 한다 그냥. 40만 원하고 36만 원이다. 그러면 10% 이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중간 38만 원에 한다. 이런 계약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10%가 벌어진다. 이상으로 벌어진다. 그러면 회계법인 세 곳을 어피니티 쪽, 주주들 쪽에서 평가기관 세 개를 지정하고 그 중에 하나를 신창재 회장이 결정하는. 고르긴 내가 고르고 그 중에서 결정은 상대방이 하게. 고기를 세 개를 내가 고르고. 그러니까 케이크 나눌 때 반반 자르는 건 내가 자르고 고르는 건 당신이 고르고. 그런데 거기서 신창재 회장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1차의 가격과 가격을 제시하고 10% 이낸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격 제시를 아예 안 했어요. 여기는 40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40만 원이요. 그런데 신창재 회장은 나는 가격 제시 안 할래. 그런데 계약서상에 내가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건 없잖아. 꼭 제시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그렇게 둘 다 내면 평균에서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일른바 투표에서는 기권표니까. 그럼 안 낸 걸로 하고 당신의 의견에 따른다는 뜻이. 그런 것도 내용이 없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계약서에 그게 분명하게 써있지는 않았던 모양이네. 그러니까 너무 일반적인 걸 안 써놨겠죠. 그거는 해야 되지 않나요? 하려는 이유가 이쪽 회계법인, 이쪽 회계법인. 서로 각자 선임한 회계법인일 테니까 팔이 안으로 굽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렇더라도 10% 안쪽이면 그냥 평균으로? 큰 문제 없다고 보고 10% 이상 차이가 나면 이거는 어느 한쪽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 거니까 다른 쪽 선택하자는 취지였다면 어느 한쪽이 회계법인을 해서 이 정도 가격 나왔습니다라고 하면 나도 어떻게든 해야 뭔가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도 안 나가겠다는 뜻으로 진도를 안 내보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창재 회장 쪽은 어피니티가 제시한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고 본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게 높다. 이게 아까 전에 삼덕회계법인이 가치평가 보고서를 왜곡했다라는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굉장히 큰 불신이 생긴 건데 지금 어피니티가 제시한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신창재 회장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했다. 그리고 이거는 독립적인 평가기관이 정당하게 교보생명에 대한 주가를 평가한 게 아니라 그냥 위로 써버린 거다.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물론 비싸긴 하지만 2조라는 금액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당시에 교보생명은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2018년쯤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주관사들이 들어가서 교보생명의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격을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되면 대충 주당 얼마쯤 나오겠거니라는 것에 대한 레인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 18만 원에서 21만 원 사이. 그럼 거의 두 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해당 내용이 이사회에 보고가 됐고 그 이사회에는 어피니티도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보생명 쪽에서는 한 이 정도인 거 알면서 40만 원을 쓴다고 라는 것에서 의심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거는 회계법인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피니티가 써달라는 대로 쓴 걸로 봤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 삼덕 회계법인은 거기서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삼덕 얘기는 조금 더 뒤로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선임하는 회계법인한테 얘기해서 기업 가치를 평가해달라고 하고 당연히 간격이 많이 벌어지겠죠. 여기는 예를 들면 20만 원 여기는 40만 원이다. 그렇죠. 이게 너무 높다고 판단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다음 프로세스로 어피니티가 제시한 세 개의 법인을 보기 1, 2, 3번을 주고 세 개의 법인 1, 2, 3 중에 그럼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그런 거네 1, 2, 3도 뻔할 거라고 1, 2, 3은 어떻게 믿냐고 생각할 수 있겠네 상대방이 가져오는 1, 2, 3도 뻔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군요.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회사를 가지고 이게 정당하지 않은 평가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의뢰인이죠. 사실 우리가 회계 법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의 기업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를 받으려고 회계사를 찾는 거잖아요. 회계 법인을. 그런데 이제 의뢰인으로부터 수입료를 받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왜곡을 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럼 어피니티가 세 군데를 고르더라도 결국은 다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만 원 제시해놓고 한쪽은 39만 원, 40만 원, 41만 원 이렇게 내놓으면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무조건 여기 들어간다. 이 레이스에 들어간다고 생각한 거네요. 그런데 애초부터 왜 계약을 계약이 좀 불리하게 돼 있네요. 그렇다고 또 신회장 쪽에서 세 개를 선택하고 어피니티가 골라라고 하면 그건 어피니티가 너무 불리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주주관 계약이 있었을 때 어피니티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독립적인 중재기관이 선정해주는 평가기관을 하기로 돼 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피니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독립적인 데가 하나 중재를 통해서 가격이 너무 다를 때? 네. 그러니까 2단계에서 회계 법인은 정하는 것 자체도 제3자가 한다? 네. 그게 더 합리적이네요. 그런데 어피니티 계약은 어피니티에 약간 유리하게 돼 있었던 거죠. 보통 상식적으로는 그 제3자는 누가 됩니까? 그러니까 중재기관이라는 표현을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어피니티 건에 대해서는 딴 제3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피니티가 정하는 거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비상장회사의 주가라는 거는 평가하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20만 원에서 40만 원은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모르겠습니다. 생명보험회사는 좀 어떤 객관적인 밸류에이션 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바깥에 나와 있는 아직 상장 안 한 스타트업들 같이 보세요. 실적이 어차피 똑같이 적자인데도 작년에 15조 원이었던 회사가 지금은 8조 원이라고 해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가치평가가. 그러니 뭐 사실은 가치라고 하는 건 진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20만 원, 40만 원은 그냥 그럴 수도 있는 모르겠습니다. 생명보험업종은 좀 다를 수 있는지 몰라도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 등등에 따라서 그거야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경우는 미래 성장가치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던 성장주들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교보생명 같은 경우는 뻔히 비교되는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상장된 시장가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굉장히 오버밸류에서 한다 그러면 다 비웃죠. 그 멀티풀하고 비슷하게 나오긴 나오겠네요. 그렇게 보면. 그럼 여기서 삼덕회계법인이 어디서 등장을 하게 되냐면 당시에 어피니티 컨소시연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어팔마 캐피탈 같은 경우도 푸드옵션 행사를 했어요. 똑같이. 다른 주주도 우리 기업 공개하지 말고 이 가격에 사주세요. 그런데 이 상황이 아까 기업 공개했던 대충의 가격이 한 2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20만 원에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 지금 아까 전에 주주들이 거기 투자자들이 샀을 때가 24만 5천 원이잖아요. 그럼 자기 2012년에 사서 2018년까지 6년 동안 투자했는데 물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피니티가 먼저 총대를 맺고 어팔마도 같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팔마도 그래서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둘 다 기각됐습니다. 어피니티 같은 경우에도 그 가격에 푸드옵션 가격을 응해줄 이유가 없다. 다만 풀옵션이 있는 건 맞는데 그 가격에 푸드옵션 행사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중재 판정이 났고 어팔마 같은 경우도 같이 났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그 회계 법인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가격을 마음대로 써줬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어팔마도 39만 원 어피니티도 41만 원 그러면 그게 정당한 가격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그 어팔마의 회계 가치평가를 했던 데가 삼덕 회계 법인인데 안진회계 법인, 어피니티 쪽의 의뢰인인 안진회계 법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그대로 가져가서 껍데기만 바꿔가지고 제출을 해준 거예요. 진짜 껍데기만 바꿨어요? 그거 서문도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건 1심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그러면 금액이 똑같이 나왔을 텐데? 그런데 그거 조금 바꿔서 한 거죠. 너무 똑같이 하면 좀 그랬나 보다. 그러니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안진회계 법인이 어팔마을한테 보고서를 주고 그 보고서를 받아서 회계 법인에다 주고 회계 법인이 제가 평가했어요 라고 해서 다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쪽에서는 야, 그게 그런 식으로 보고서를 왜곡하는데 내가 어떻게 믿냐? 어떻게 믿냐? 세 군데 아니라 네 군데, 다섯 군데를 해도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아, 세 군데 하기 전에 그게 들통났구나. 세 군데는 가기 전에 이미 가격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의미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 법인이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들통났을까? 표지가리하고 서문가리하고 대충 숫자 바꾼 걸? 거기에 대해서 진정서 내용 보니까 이메일 내역도 있고 거기 시점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교보에서 진짜 이잡듯이 잡았겠지. 그런데 사실은 예전에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그 회계법인 문제도 늘 그런 논란은 있고 회사체 발행할 때도 신용등급 평가 받잖아요. 신용등급 평가 받을 때도 똑같아요. 내가 회사체를 발행하려면 신용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신용등급 발행해 주는 데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한 군데 찍어서 내가 돈을 내야 돼. 그러니까 그 신용등급 회사는 내가 이거 박하게 하면 저쪽 회사로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우호적으로 자꾸 되는 거예요. 남들이... 그래서 우리 중고차도요. 중고차 서로 거래하다 보니까 이게 레몬마켓이라고 불신이라고 했잖아요. 나라에서 어떤 장치를 했냐면 카센터 같은 검사해 줄 만한 곳에다가 중고차를 파는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검사해 달라. 그렇게 해서 그 검사서를 받아서 같이 첨부해서 파는 거를 룰로 한다. 그러니까 그 정책 만드신 분도 참 세상 순진하게 살아오시는 거지. 그러면 내가 차 파는 사람이야. 그러면 A검사서, B검사서, C검사서가 있는데 한 번 검사하는 데에 두면 20만 원이야. A검사서에 가서 이 차 좋다고 해 주실래요? 아니면 나 B로 갈까요? 라고 물으면 그럼 뭐 무슨 중불 났다고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좋다고 하고 말지. 항상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신창재 회장 쪽에서는 이 평가 보고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래서 일단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다가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진정을 넣었어요. 항공회가 회계사에 대한 처벌 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독립성을 유지하고 전문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의뢰인이 결정한 평가 방법과 가격을 그대로 반영을 했다. 의뢰인이 제시했던 가격을 그대로 반영을 했다. 그러면서 실제 주당가치 추정금액보다 두 배가량 높은 가격을 공정가치라고 하고 의뢰인에게 1조 원 가까운 부당이득을 주려는 계획에 동참했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신창재 회장 쪽의 주장인 거죠? 안진회계법인을 그렇게 진정을 했어요. 공인회계사회에서는 그 진정에 대해서 조치 없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평가 방법 얘기해 드릴까요?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평가 방법을 할 때 가격 시점이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푸드옵션 행사합니다. 그럼 그날 가격을, 그날 얼만가 그날 가격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기업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나는 아직 시장의 평가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상장돼 있는 기업들 나랑 비슷한데 상장돼 있는 기업들은 어떨까? 피어그룹이라고 하죠. 피어그룹이라고 하죠. 그래서 삼성생명, 한화생명, 오렌지라이프 그 전에 그때 ING생명이었습니다. 이 회사의 지금 시가가 얼마냐 그리고 얘네가 어느 정도 밸류를 받고 있냐 예를 들어서 PBR 0.5배다 이러면 한화생명은 자산이 100인데 주가가 50이야 그럼 PBR 0.5 그럼 생보사는 대충 한 0.5쯤 되니까 그럼 교보는 너 자산이 얼마야? 순자산이 그럼 거기다 0.5를 곱해서 가격을 구하자 이런 식으로 구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푸드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한 게 아니라 과거 1년 평균을 시점도 조금 다르지만 1년 평균을 냈다는 거예요. 1년? 근데 문제는 뭐냐면 행보사 주가가 밑으로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당시에? 지금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삼성생명하고 한화생명 차트인데 그게 대충 한 2쯤이었으니까 한 1년 계산하면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그럼 여기도 한 2017년, 18년 하면 이때부터 쭉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특정 시점 2018년 10월 시점에서 보게 되면 가격이 내려와 있고 그 뒤를 1년 동안 거절러 올라가게 되면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가격은 아니 푸드옵션은 주식을 매도하는데 매도하는 시점에다 팔아야지 그거를 과거 1년 흘러내려오는 걸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라는 주장이 하나 있고 그런 논란도 있었다. 또 하나는 피어그룹을 정할 때 여기 ING 생명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요. 아까 한화생명이나 교보생명, 삼성생명 같이 오래된 빅3 생보사는 과거에 고금리 계약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산부채를 평가할 때 이 과거 고금리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손실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대출해줘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예를 들어서 5%인데 저 사람한테 줘야 되는 돈은 10몇% 이렇게 되면 손해를 보잖아요. 그런데 ING 생명은 빅3에 비해서 나중에 생겨났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 고금리 계약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KB에 인수가 되네 안 되네 신한에 인수가 되네 안 되네 그래서 M&A 이슈로 주가가 좀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보생명 입장에서는 피어그룹을 정하려면 이게 보통 IPO를 할 때는 높은 데를 끌어들이는 게 습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밑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위에가 덕분이 있으니까. 습관적으로 자꾸 큰 데 데려갔구나. 아마존 가지고 오고 테슬라 가지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의 본문을 망각하고 거래 관객에 부정하게 개입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재판부는 삼덕회계법인의 A씨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까 사회적 신뢰에 반하고 공정한 가치평가 보고서의 일반적인 신뢰를 훼손했다. 베낀 거? 표지갈이? 그건 잘못이고. 그래가지고 안진회계법인이 평가를 했는데 왜 삼덕을 걸었냐고 물어봤더니 일단 안진을 걸 때의 가치평가에 대한 불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좀 어려우니까 그러면 일단 삼덕회계법인은 그냥 표지갈이를 한 거니까 이 부분들이 제일 먼저 확실하게 처벌이 될 것 같다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이해 가시죠? 알겠어요. 알겠어요. 삼덕회계법인이 왜 갑자기 2차로 판단해서 그런데 팀장님 궁금한 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신창조 회장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좀 가격 산정에 있어서 조금? 그리고 이렇게 세충의 보기 3을 골라야 되는데 얘네들이 고르는 것 중에 자기가 1, 2, 3번 중에 골라야 됐으니까 골라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채팅창에서도 어떤 분이 그래도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을 그래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그러면 나는 이런 계약을 야 내가 미쳤니? 이런 계약을 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계약서에 사인을 했으면 그 계약을 지키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 신창조 회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계약하는 건데 밸류에이션 논란은 항상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합시다라고 해서 계약은 했어요. 했는데 제가 봐도 왜 이런 계약을 하셨어? 불리할 수도 있겠네 제가 들은 얘기는 그 계약 쓴 사람은 끝나자마자 회사를 나갔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했던 입원은 뭐 그랬다는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계약서가 엄밀히 있는 걸 이건 좀 불리한 계약인데? 라고 해서 이 계약 지키지 마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해요? 불리한 계약이라서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은 이행하지 않았다는 뒤에 부분이고 이 불리한 계약이라고 했을 때 불리하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은 시가가 있거든요 내가 시가에 사줄게 라는 얘기했는데 시가가 얼마냐를 가지고 논쟁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분란이 그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맺는데 이 프로님 제가 나중에 시가에 사드릴게요 그랬는데 시가가 40만 원이다 20만 원이다 얘기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 좀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페어밸류 얘기할 때 동종업계 비교를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시 상명보험사의 장기 주가 추이를 보면 한 2012년에 한 10만 원대 정도 되던 삼성생명 주가가 현재는 한 6만 2천 원 정도 돼요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푸드옵션 행사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 6% 정도 하락해 있었고 하나생명은 더 커요 지금 기준으로는 거의 70%가 하락했고 푸드옵션 행사 가격 행사일 기준으로 보면 한 40%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럼 생보사의 가치가 일반적으로 하락하거나 정체되어 있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복잡한 평가 기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근데 그 당시에 어피니티가 인수했던 가격이 24만 5천 원인데 그게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생보사들 주가가 다 빠지고 있었는데 교보생명만 40만 원이 됐다 두 배가 됐다 아 그 뭐 그런 논리도 말은 되겠네요 그렇긴 그래요 그러니 억울하긴 억울하겠다 참 이상하다 자기 손을 내가 이걸 그때 왜 사인했을까 그런데 원래 밸류 평가는 그러면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해서 평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죠 실적을 가진 AU라는 회사가 현재 상장되어 있는데 시총이 얼마니? 나는 이 정도 실적이면 비례식 풀면 시총이 얼마일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우리 IPO 할 때도 맨날 논란이잖아요 뭘 까지 말 까지 말 피어그룹 뭘 넣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피니티 입장에서는 최대한 유리하게 했겠지 이해가 되죠 최대한 유리하게 했으면 그거에서 아니야 넌 너무해 하고 반대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장치가 좀 약했던 것 같네요 계약상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비상장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아예 지금 무시하는 발언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공모 때도 그러는 거 아니야? 그냥 돈 주고 의뢰하면 써달라는 대로 써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할 거면 가치평가 기관이라는 데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금융이기 때도 그때 평가기관들이 욕을 먹었던 게 내가 여기서 평가 안 받으면 저기서 받을 것 같으니까 내가 한다? 그거는 되게 업계의 관행처럼 하는 그런 부분인 건데 이런 식으로 뭔가 가격을 매기는데 한 사람은 40만 원, 한 사람은 20만 원 이렇게 매겨놨을 때 우리가 평가기관이라는 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냥 돈 많이 주면 가격 매겨주는 데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관행으로 보게 되면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평가기관이라는 게 왜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기관이 어느 정도의 룸은 있겠지만 이게 가격이 두 배가 될 정도의 차기가 나는 정도면 이 평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소송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사실 적정 밸류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를 아까 이 프로님 말씀대로 신창지 회장이 직접 사주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이거 가지고 싶은 사람 있으면 넘겨줄 수 있잖아요 근데 40만 원을 달라고 그러면 제3의 투자자한테 시가의 두 배에 사주실래요? 그럼 이쪽에서도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없는 가격이 시가일까? 알겠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 가격의 어떤 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여기서 불신이 어마어마하게 확산이 되게 되는데 그런 의도를 떠나서 신창지 회장이 만약에 40만 원에 그걸 사주게 되면 자기 지분 다 팔아도 그걸 못 사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붙습니다 이제 아이비 형님들이 붙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신창지 회장 지분 다 날리고 교보생면 먹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어피니티가 그런 의도를 가졌다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부 당사자의 불신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피니티 입장에서는 솔직히 40만 원을 심지어 못 받더라도 협상을 통해서 좀 더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신창지 회장 쪽에서는 얘네가 지금 내 거 다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야? 라는 의심을 갖게 되면 둘 사이의 협상은 불가능해져요 그리고 지금 어피니티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할 수 있어요 2012년에 주주관계약 이후에 3년 안에 체결이 됐다면 그 시점에 하나생명이나 삼성생명 주가는 좀 올랐거든요 3년 안에 IPO가 됐다면 나는 이익을 볼 수 있었을 건데 교보생명이 인수를 안 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리고 시가가 공모하려고 가격을 받아놨는데 공모하려고 받아놓은 가격도 같이 평가한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딱 봐도 한 20만 원 언던데 이러면 내가 손해보는 건데 그러면 나는 내 주주들한테 내 투자자들한테 뭐라 그러냐는 거예요 투자가 항상 성공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지 예금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물론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투자한 금액보다 싸게 엑시스를 하냐는 건 세상일 가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 20만 원 정도 가격이 맞을 것 같다는 건 보험업계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20만 원도 좀 비싸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지금이요? 아니면 당시? 지금 지금 2018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미 생보사들의 기업가치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 다른 기업들 주가를 보면 대략 그 정도 선이 컨센서스다 이 말이죠 지금이라도 상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피니티가 소송을 취하를 하게 되면 상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장을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주주들은 마음에 안 들겠죠 자기가 24만 원에 샀는데 20만 원에 상장을 한다고 하면 마음에 안 들겠죠 그러면 상장을 하는 것보다는 신창재 회장한테 걸어서 비싸게 사주세요를 요구하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철회를 안 하겠는데요? 어피니티 입장에서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부분은 어피니티 입장도 펀드의 운용자로서 선거하는 의무 내 투자자들의 돈을 최대한 많이 불려줘야 된다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 신창재 회장 입장에서는 아니 그거를 다른데 팔 수도 없는 주식을 그 가격에 어떻게 사주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끝까지 소송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갖고 상장 신청을 했다가 거래소에서 아니 1대 주주 2대 주주 싸우는데 이걸 어떻게 상장을 시키냐 그래가지고 상장을 거부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상장하게 되면 신창재 회장 입장에서는 그러면 시장에 팔고 나가쇼 이러면 끝나는 문제니까 상장을 하고 싶어 할 테지만 어피니티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상장 지연과 그에 따른 책임을 신창재 회장한테 물리고 싶은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장기화가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업계에서는 이게 빅3 중에 하나인 생보산데 이 과정에서 보험 가입자들은 불안하고 영업력은 훼손되고 임직원들은 거기서 영업 잘 안 돼서 돈 못 벌면 월급도 못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험업계의 주주와 최대 주주의 입장의 갈등이 보험업계에서 이거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영업 안 되는 거랑 그건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영업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나 봐요 실제로 그러면 주인 바뀌고 경영 잘 안 되고 하면 우리 보험금 받을 수 있습니까라는 반응들이 생각보다 영업 현장에서 많이 나와요 분위기는 뒤숭숭하겠죠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험 가입할 때 그 회사 주주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자동차 팔고 그럴 때도 그런 거 영향을 많이 주긴 줘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특별히 잘못한 사람들이 아닌데 임직원들은 거기서 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회사 거기 위에 임원들은 딴 데만 정신 팔린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이라 이 둘 사이의 갈등이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그러네요 밸류가 너무 높은데 이해는 되네 그쪽에서는 그 정도 가격을 받고 싶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소송을 가는데 중재를 또 걸었어요 2차 중재를 그러면서 그 가격을 제시하게 해달라고 2차 중재를 걸었어요 어피니티에서 중재는 원래 1심이거든요 근데 푸드옵션이 없어졌는데 2차 중재를 또 걸었어요 신청하게 해달라고 그거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라는 거고 그럼 어피니티가 신창재 회장 쪽도 그 회대 개법인 하나하나를 다 고소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그 부분에서 양보를 못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양보를 하게 되면 주식 다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 좀 생각보다 이건 길게 갈 거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뉴스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법적으로 테크니컬하게 이렇게 쪼각쪼각 쪼각 쪼각 돼 있는 걸 가지고 계속 싸울 거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도대체 저걸 왜 가지고 소송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테니까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생명보험사 인수할 때 저 뉴스가 뭘까라고 보려면 오늘 방송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생명보험사 인수할 때 꼭 참고해야지 계약서가 사람이 역시 계약을 잘해야 되니까 회계법인이 감정평가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 달라질 수는 있다 그런 거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네요 2015년에 IPO가 왜 안 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입장이 조금 다른데 교보 쪽에서는 환경이 아니었다 IPO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거고 IPO 쪽에서는 상장하면 지분율 낮아질까 봐 그랬다 라고 해서 좀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예 그럼 시도 자체를 공모가 이런 거 산출 자체를 안 해봤어요? 그 당시에는 안 했습니다 당시에 회계 제도가 바뀌는 추세였어요 IFRS 17이라고 해서 아까 권 팀장님이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옛날에 가지고 있던 고금리로 약속한 상품들 있잖아요 그걸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인데 그 전에 회계 제도에서는 원까지죠 그때 당시에 약속한 금액으로 부채로 잡아놨는데 회계 제도가 바뀌면서 그걸 현재 기준으로 잡아놨거든요 그럼 현재 기준으로 주려면 그동안 이자도 줘야지 부채가 훨씬 늘어나는 걸로 갑자기 됩니다 그게 맞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충당금을 쌓아야 되니까 현금을 막 쌓아야 되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갑자기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분위기가 되니까 지금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죠 계약서는 그럼 2015년까지 상장 안 했으면 그냥 지금 상장하는 건 너무 늦었다? 아니요 아니요 푸드옵션을 행사하면 되는데 상장을 해도 돼요 근데 상장을 했을 때 그 당시에 24만 5천 원 주고 샀는데 지금 공모가 주관사 통해서 알아보니까 2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상장하려고 하다 보니 근데 시가가 아닌 두 배 가격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교보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게 어딨냐 그러니까 이게 정당한 시가라는 게 있는 거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가격이 좀 비싸긴 비싸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김상훈 기자 기다리니까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만 들어볼까요?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님 취재하기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누가 이러면 얘기해 주셨을까? 우이강 기자한테 들어온 거 아니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도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공모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 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